양아치처럼이 아니라 이사님처럼이란 거예요. 나 군산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. 이사님이 훨씬 쎄. 보기보다 긍정적이시네.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속없이 웃고 있어? 뭘 이렇게 돼? 아, 회생한 뭐 통과되고 이것저것 까발려줘서? 난 피해본 게 없어. 그냥 조금 화가 나고 쪽팔릴 뿐이지. 누구? 다예요? 응. 아니, 뭐 네가 완성했거나 그런 기분 느끼게 되는 거야, 혹시? 뭐, 그런 비슷한 기분? 에이, 김성용 씨. 당신이 완성했다고 생각하려면 날 아주 짓니겨놔야 돼. 일어서질 못할 정도로. 그리고 여태까지 웃으면서 잘 봐줬는데 이제는 아니야. 오늘부터 데스매치라고 지는 쪽이 바로 죽는 거. 누가 모르나 데스매치? DESS, 어? DEAT. 나가. 아, 뭐 지리죠?